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떳떳입니다. 한국기준 2017년 11월 말에 영화 오리엔트 특급살인이 개봉을 했었습니다. 추리소설가 에거서 크리스티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영화로 과거에도 영화화가 한 번 되었던 영화입니다. 개봉 당시에 꽤 괜찮은 반응을 얻었던 영화이고 평단의 호펑을 이끌어낸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에거서 크리스티의 다른 추리소설인 나일강의 죽음이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는 에르킬 포아르라는 탐정이 주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명탐정 코난처럼 코난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여러 사건들을 추리하는 것처럼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또한 에르킬 포아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는 소설이고 그 중에 하나인 나일강의 죽음은 겔가도시 연기한 대부호 리넷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배경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을 내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과 나일강의 죽음 모두 영화 테넷에서 사토르를 연기했던 케네스 브래너가 주연과 감독을 맡았고 이번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들을 하나씩 영화화하는 작업을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부호인 리넷의 결혼식 직후 초호와 여객선의 리넷은 여러 손님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그 여정을 함께하게 된 포아르는 여객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이 마무리가 되기는커녕 새로운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외부인의 왕래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여객선에 있던 손님 모두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며 추리를 이어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정인 포아르도 우연치 않게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열나가게 될까요? 자 영화에 대한 감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편의 킬링타임 영화로서는 흥미로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추리 영화라는 장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과 같이 여러 인물들이 동시에 등장하여서 그들의 숨겨진 사연과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추리를 하는 방식의 이야기는 영화의 특징 중 하나인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화는 해당 인물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인물들을 설명하다 보면 관객들이 직접 추리를 할 수 있는 틈은 살짝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들의 추리를 보면 해당 인물의 뛰어난 능력을 부각시켜서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내세우는 컨텐츠를 만들거나 시각적인 요소인 물질적 증거에 의존하여서 해당 증거를 본 인물이 여러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그 상상들을 본 관객들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지를 미리 제공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지 중에서 관객들이 각자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주관식으로 관객들에게 문제를 낼 경우 생각할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자실말에 깊은 추론을 하기 전에 답이 이미 나오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에서 추리를 다룰 때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객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거나 범인을 일찌감치 공개한 이후에 이 범인이 왜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탐정은 그것을 어떻게 추리해나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TV 드라마의 경우 추리 코드를 가져가는 것이 영화에 비해 비교적 쉬운 것이 시간의 텀을 두고 콘텐츠가 공개되기 때문에 제작진이 조금씩 힌트를 제공하면서 그 힌트를 풀이해가면서 조금씩 범인들 추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추리라는 장르는 그것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스스로 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몰입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리 장르는 소설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추리 영화라는 장르는 분명한 한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비춰본 나의 강의 죽음은 꽤나 괜찮은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기가 있었음에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설명하는 것에 분명한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영화는 효율적으로 캐릭터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의 사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깊은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통해서 살의 동기나 다른 인물들에 대한 감정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재미를 영화가 잘 살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언제 사람이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를 잘 형성하여서 영화 초반에 꽤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연출 덕분에 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배우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포스터나 캐스팅을 본다고 했을 때 눈에 띄는 캐스팅이라고 한다면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감독인 케리스 브래너와 이번 영화의 히로인인 겔가도시 있을 겁니다. 특히나 겔가도시의 매력에 대한 기대가 관객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영화를 본 뒤에는 겔가도시 아닌 잭클린을 연기한 에마 맥키가 더욱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녀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티스의 비밀상담소에서 메이브 와일리를 연기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인물로서 아직 많은 활동을 보이는 배우는 아닙니다. 프랑스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극중에서 사랑에 집착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런 인물마저 매력적으로 연기하며 이런 그녀를 받아주지 않는 그 녀석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영화의 특징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과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마 여행이 그리운 분들에게는 간접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관을 촬영하기 위해서 전세계의 네들뿐인 65mm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여서 이집트에 전격을 담아내왔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상영관에서는 이것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서 관람할 수 있는 상영관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나마 돌비 시네마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마저도 65mm의 이점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돌비 시네마가 가지고 있는 기실력의 힘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의외의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일부 장면에서 등장한 CG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흐름이 깰 정도나 아주 중요한 장면에 이게 CG가 어색해서 되게 이상하구나 이런 수준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헐리우드 영화라는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의 맥락상 엄청 중요한 부분은 또 아니라서 크게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영화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분명한 한계가 있는 영화임에도 그 한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영화를 다 본 뒤에 무언가 깔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약간의 호불호를 만들 수 있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장르적 한계임과 동시에 원작 소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에 대한 비판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목적은 킬링타임을 위한 흥미로운 영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꽤나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성도도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강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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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